오늘 야근도에서 두 푼 멀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러 갑시다! 마누라 죽으라고 저주도 했다면서? 인간이 어휴 쓰레일구만 분낫자고 그러죠 도와주 도와주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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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여기서 나가세요. 빨리. 왔구나 친구. 좋아하는 일 좀 하다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네가 급했나 봐. 나 어떻게 찾았어? 네가 주워 먹은 물건 원래 주인 덕분에. 아. 이거. 그걸 찾으러 왔어. 돌려줘. 무슨 수로? 그전에 너 죽을 텐데. 네가 결국. 이렇게 나를 보는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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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덤비네. 언제까지 하나 볼까.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야. 이제 다 됐어. 달이 나오고 있네. 그 여자가 너한테 그걸 괜히 줬겠어. 그 여자는 날 지킨다고 했잖아. 거기 달 표식이 있지. 달이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있는 넌 끝이야. 수작 부리지 마.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지. 난 말렸어. 넌 결국 죽음을 선택했지 마. 이제 널 기다리는 건 더 큰 지옥일 거야. 잘 가라 설지원. 지가 날 속여? 죽어 그냥. 난 속인 적 없어. 난 정말 끝이야. 나도 한때는 머리 풀고 귀곡성주 물어봤지. 셋을 모아 770년. 이제 갓 죽은 하루 강아지 같은 귀신이 어딜 갈까. 감히 설치나. 찾은 걸 들고 어서 호텔로 가세요. 내가 잡았다. 다 잡은 귀신에 손가락 하나 얹는구려.